안녕하세요. 또보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토어팜에서 김땡미님께서 구매해주신 구성인데요. 2.5배 랜덤박스 4만원치랑 개별로 2만 2천9백원까지 총 6만 2천9백원치를 구매해주셨어요. 뒤에 안내문이랑 쿠폰 명함 들어가고 다시 쿠폰이 도착해서 이제 쿠폰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럼 구성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랩핑지부터 깔아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개별로 구매하실 랩핑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개별로 뜨개실 B랩핑지 이거 한 세트랑 생일파티 해김자 랩핑지 한 세트를 구매해주셨고요. 그 다음 랩핑지 믹스를 새롭게 판매하고 있는데 무증복으로 들어가고 20장에 2,500원을 판매중인데 이거를 총 2세트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2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홈라피 랩핑지는 2.5배 랜덤박스 4만원 구성에 들어가고 캣타워도 랜덤박스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랩핑지 한 세트 증정하는데 랜덤으로 랩핑지가 증정되고 빼빼로 랩핑지를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요거 모찌 중봉투도 개별로 한 세트 구매해주셨어요. 다음으로 개별로 구매하신 물품 이어서 다 보여드릴건데 이거 OPP를 한 세트 구매해주셨고 OPP는 이제 재고가 거의 없어서 이제 재고 수량이 다 떨어지면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세트 구매해주셨고 그 다음 요거 나나 발바닥 떡매모지 나나 도모솜이랑 나 요런 솜솜즈 케이크 도모솜 개별로 구매해주셨어요. 그럼 2.5배 4만원 구성 보여드릴게요. 먼저 떡매모지부터 들어가고요. 먼저 요런 모찌 떡매모지랑 요런 신사 뽀그리 떡매모지 수수떡매모지 우체북 디노 떡매모지랑 학용품이떡매 흑임자 생일파티 캣타워 까미 그리고 요런 뽀그리 모자 떡매까지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상이 점점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품들을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인스는 이렇게 넵세트 들어가고요. 제가 도모송 도착한 아이들이 많아서 넣어드렸고 계속해서 신상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시 재발주를 했고요. 꼬깔모자 흑임자 그리고 요런 매미도 재발주를 했어요. 매미 쌍둥이 도모송이고 이것도 넣어드렸고 그 다음 요것도 재발주 했고요. 그 다음에 삐포토카드 그 다음 요런 토미도모송 요거 모찌도 제가 3종 다 재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 다음 요런 모찌랑 말랑이랑 그 다음 요런 디노 그 다음 뽀그리 로비어 수수 또 수수 뽀그리 아 뽀두 뽀두 여운향 까미 그 다음 요런 앵꼬님도와 뽀두랑 슈 여기서부터 제가 재발주를 했어요. 삐랑 수수 보리 바나나우유수수 말랑이도 재발주했고 이번에 재발주랑 신상을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덜 도착했어요. 토미랑 요런 곰피도 처음으로 신상 가져왔고요. 아 흑임자랑 치자 뽀두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사망원 랜덤박스랑 개별 물건까지 다 구성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영수증 들어가고 덤으로는 이런 빛급 화분 흑임자 떡매무지 한권이랑 요런 연결동호송 토미 포토카드 그다음에 몽총님도 한 까미 로비어 로비어 뽀브리 요런 삐 그리고 매미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덤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런 당근볼펜으로 새로운 볼펜 제가 구입을 했고 요런 당근볼펜으로 1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3만원 이상 새해 렌봉으로 이렇게 렌봉 제가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태도 들어갑니다. 뒷태는 현재 제가 다른 뒷태도 지금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다른 뒷태가 도착하면 뒷태를 넣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구매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